먼저는 제 2장입니다. 2장은 Connect a Simple WebSocket의 주제입니다. 그림이 하나, 상당히 좋은 그림이 하나 나와있는데,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좀 예쁘죠. 이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어요. 클라이언트는 웹브라우저이고, 그리고 서버는 웹서버입니다. 근데, 웹소켓은 우리가 이전에도 몇차례 다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모든 걸 주도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웹소켓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또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는 프로토콜이에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얘기를 합니다. 서버가 만약에 웹소켓을 지원하는지, 지원한다면, 우리 지금부터 웹소켓으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첫번째 보내는 것은 HTTP 프로토콜을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버가 지원한다 그러면 101 리스판스를 응답을 하는거에요. 그죠? 서버 중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서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은 거의 100% 다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둘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웹소켓이 진행이 되고, 그죠? 그런 다음에 바이디렉셔널 메시지가 오가게 됩니다. 첫번째, 일방향이에요. 잘 보시면 화살표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에게 일방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브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역시 일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둘 다 HTTP란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브로 보내는 것도 HTTP고,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것도 HTTP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웹소켓을 서버에게 구동을 시키도록, 구동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바이디렉셔널 메시지가 됩니다. HTTP, HTTP, 다음에 웹소켓. 이 세 단계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에게 이걸 보냅니다. 서버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름이 웹소켓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제 2장이고, 먼저 헬로 스켓이라고 하나,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NO ACTOR, ACTOR로 쓰지는 서핑 없습니다. 믹스, 피니션, 뉴, 헬로 스켓 해서 하나 만드시면 돼요. 하나 만들까요? 이미 제가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만은, 뭐, 만들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이 했던 거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헬로 소켓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헬로 소켓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새로 제가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FJS가 있고, 소켓JS가 있고, 이 디폴트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새로 추가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소켓JS를 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피닉스로부터 소켓을 불러오고, 그죠? 그런 다음에 소켓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클라이언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켓을 익스포트합니다. 그죠? 익스포트하면은, 앱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이 임폴트 소켓 부분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어쨌거나 지금으로도, 지금 이 상태에서도, 믹서, phs, 서버. 믹서, phs, 서버. 서버가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좀 작은가요? 키울까? 빙글빙글 돌면서, 러닝. 그 다음에, 첫 번째, 웹스켓, 엔드포인트, 위리, 커보이, 점점 나오고, 헬로스켓, 엔드포인트, 쭉 나오고, 그런 다음에, 쭉쭉쭉쭉 해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이것을, 들어볼 수 있겠죠? 하나 들어간 게, 여기 있군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릴로드 해볼까요? 요즘 동작을 합니다. DevTool을 열어서, 지금부터 볼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테이블, 웹스켓. 웹스켓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릴로드 시켜야 되겠네? 릴로드 하면은, 뭐가 하나 나타나나요? 네트워크, 해서, 밑에, 웹스켓, 해서 하나 뜨거워 있죠? 이 웹스켓은 지금 우리가 만든 웹스켓이 아닙니다. 왜냐니까, 우리는 지금 웹스켓을, 조금 전에 본 것도 보다시피, 소켓.js 에서, 소켓.js 에서, 소켓을 익스포트 했죠? 익스포트 했지만, 앱.js 에서는 아직까지 안 받아왔잖아요. 그죠? 받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렇게, 소켓이나 웹스켓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피닉스가 내부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앱에서 구동하는 웹스켓이 아니라, 피닉스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그러네요.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주석을 지우죠. 지우면은, 임펄트 소켓, 왔습니다. 임펄트 소켓을 하니까, 밑에 뭔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죠? 이러면서, Ignoring Matching Topic, Topic Subtopic, 이 메시지가 뚱뚱뚱뚱뚱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구동시키면서,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 소스코드는 여기입니다. 리얼타임 피닉스 있죠? 프리그매틱 북 셀프에서, 쭉 내려오시면은, 소스코드 집 있어요.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헬로 소켓하고 다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웹스켓에서, 밑에 Token Undefined라고 하는게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웹스켓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메시지도 보다시피, 뭐가, 메시지에서,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보내는 거고,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서버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답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리스폰서에서, 리전 해서, 등등등등등 떠있는데, 뭐라고 돼있나요? 리스폰서, Unmatched Topic, L가 뜨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도, Unmatched Topic, 에러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소켓에서 보시면은, 소켓 채널에서, 조인을 하고 있어요. 조인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채널은 우리 다음장 주제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워놓겠습니다. 그죠? 이걸 지우게 되면은, 에러는 사라지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소켓이 만들어지고, 소켓 다음에 채널이 구동되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웹소켓에 보시고, 이걸 따서, 여기에 메세지,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죠? 헤더 내용을 보시면은, 헤더 내용을 한참씩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퀘스트 URL 있고, 제네랄 입니다. 리퀘스트 메서드 계시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스가 101, 스위칭 프로토콜이에요. 그죠? 스위칭 프로토콜은 무슨 말이냐니까, HTTP에서, 웹소켓으로, 스위칭 하자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그레이드 하자는 거죠. 그게 밑에 있는 업그레이드 입니다. 리스펀스 입니다. 밑에, 리퀘스트부터 볼까요? 리퀘스트에서, 커넥션에서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죠. 요청하면, 서브가 리스펀스로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답장을 주는 겁니다. 서브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는 뭘로 할 것이냐, 웹소켓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냐니까, 얘가 요청할 때 이미, 웹소켓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웹소켓, 요청하고 있죠. 요게, 리퀘스트 헤드입니다. 그죠? 리퀘스트 헤드이고, 위에가 리스펀스 헤드이고. 이해되시죠? 전체적인 그림이. 그리고 웹소켓, 시큐리티도 있고, 익스텐션도 있어요. 익스텐션, 키, 버전 등등 있는데, 이 시큐리티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호스트가 있고, 오리진이 있습니다. 오리진은, 요건, 뭐라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접속하고자 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지정을 하는거죠. 그죠? 그게 오리진인데, 요게 시큐리티 목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큐리티에 크게 도움이 될지 안될지, 도움이 안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import socket 해서, 우리가 이걸 주소치리를 했던 것들을, 어디있나요? fjs 에서, 요거 살려놨죠. 살려놔야지, 조금 전에 봤더니 요것이 나타납니다. 요 부분, 이 부분 말하는거에요. 그죠? 웹소켓, 요 부분 두번째 겁니다. undefined 되는거. token undefined. 다음에 버전 2.0.0 되어있는데, 토큰이 왜 undefined인지, 요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토큰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요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될게 좀 많아요. 자, 그리고, 요게 header 부분이고, 메시지 부분은, 요렇게 왔다갔다, 지금이 더 이상 왔다갔다 하는게 없죠. 그죠? clear.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시에이터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이니시에이터, 이거 웹소켓을 누가 시작을 했느냐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웹소켓은 다 클라이언트 가는 겁니다. 그죠? 클라이언트에 우리의 app.js 파일, socket.js, phoenix.js, 얘네들이 웹소켓을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서브가 시작한게 아니라, 그죠? 타이밍, 지금 2.5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question. request is not yet finished. 등등등등등. 이 나와있어요. 그죠? 요 내용을, curl.curl을 이용을 했어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curl 이용해서 한번 보자는거죠. 요것도,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hello, space에서, 요거 버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copy, curl. curl. curl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cur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카피한 것을, 여기서, 터미널을 열고, 붙여넣고, 쭉 붙여넣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아닌 방식으로, 서브에 접속을 해서, 서브로부터, 웹소켓을 업데이트 한번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죠? 뭐가, 굉장히 길게, 복사된 부분이 붙고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origin, http, 조금 전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accept language, 그 다음에, key 있고, use agent, 에이전트는 모질라, 지금 현재 크롬을 잘 쓰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크롬 버전 나와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에서, 웹소켓 업그레이드 나와있고, 그죠? 캐시 컨트롤, 웹소켓 익스텐션, 조금 전에 봤던 겁니다. 업그레이드 웹소켓, 그 다음에, 쿠키, 쿠키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 볼게요. 그죠? 쿠키하고, 토큰 부분.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바꿔줘야 됩니다. 쭉 올려서, WS에 있는 프로토콜을, 웹소켓이잖아요. 이것을 http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option i를 두어서, 하면, 지금 이제, 보다시피, 지금, 스위칭 프로토콜, 서브로부터, 리플라이 인할로 온 겁니다. 리플라이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죠. 101, 그리고 캐시 컨트롤, 커넥션 업그레이드, 데이터 쭉쭉쭉쭉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봤던 내용, 그러니까, 헤드, sButton, 리스펀스 헤드와, 리퀘스트 헤드,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대로, 웹브라우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터미널 방식으로도, 똑같이 재현이 될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책에 나와있는,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반복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그것, 우리가 한번, 관심있게 볼 부분들을,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첫 번째가,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항상 커넥션을, 시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커넥션을 유지하는 역할도,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그죠? 클라이언트가 계속해서, 뭘 하느냐 하니까, heart beating이라고, heart beating. heart beating. 심장이 통통통통통통통 뛰는, 심장박동을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접속을 유지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접속을 시작하는 것도, 웹스켓 접속을 시작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이고, 그 접속을 유지하는 것도,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브라우저를 말하는데, 항상 브라우저인 것은 아닙니다. 브라우저인 것은 아닙니다. 브라우저인, other, terminal. 그죠? 모바일 폰일 수도 있고, 이런 가지가 가능하죠. 두 번째, WSS를 이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은, WS로 다 했었잖아요. 그죠? WS, 웹서켓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니구나. 잠깐만. 다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있는 메세지 라든가, 기타, 기타 등등이, 이렇게 WS 되어있죠. 웹서켓으로, 웹서켓으로, WS로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뉘었을 때는, 실제 상용 버전을 쓸 때는, 웹서켓, Secured 입니다. 시큐리티. 그러니까, 시큐리티 기능이 강화된 방식을 쓰지, 그냥 웹서켓은 쓰지 않는다는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만 쓰고 있다는 것. 그 점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웹서켓은, 브로우즈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입니다. 웹페이지. 웹페이지나, 혹은, 다른 타입의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커넥션이 주도됩니다. 웹사이트, 우리 브로우즈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웹페이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하나의 웹페이지. 어떤 웹페이지든 간에, 다 웹서켓을 서브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진 헤드. 좀 전에 봤었죠. 오리진. 오리진 부분이, 받는 사람이 주소가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오리진.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시큐리티를 추가하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 그렇게 도움이 될지 어떨지,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CORS. CORS 오리진 리조프 세어링.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클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폴지리, CSRF 등등. 그러니까, 이거 암호, 시큐리티 관련되는 겁니다. 시큐리티를 위한 토큰 메커니점들. 요것들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또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CSRF. 보시면, 클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폴지리 해서, 나와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이 친구, 컴퓨터 파일에 주로 나온 이 친구도 설명한 부분이 있고, 그죠? 그리고, 제가 설명한 것도 있어요. 어딘가? 지금 뜨진 않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가, 혹은, CSRF라고 하는 개념. 요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한 시간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될 거에요. 근데 저도 이거 다 보긴 했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써본 적은 없어요. 써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기술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시큐리티 전문가들이, 주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롱폴링이 있는데, 롱폴링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어쨌거나, 피닉스는 롱폴링과 HTTP, 뭐에요? 웹소켓을 둘 다 지원합니다. 롱폴링 방식은, 웹소켓 이전에 있던 방식이었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여기서, 책에서도 롱폴링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한 페이지입니다. 그죠? 한 페이지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웹소켓 같은 경우,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실제 이거 볼 겁니다. 뭐냐 하니까, 웹소켓을 통해서, 만약에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가 백만명이 있다. 백만명을 동시에 서버가 접속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능동적이지 않는 클라이언트들은 하이버네이션 할 수 있습니다. 하이버네이션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램, 수면, 수면 상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소비를 현재의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웹소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웹소켓을 한 두세 번 다뤘으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전 강좌들에서 웹소켓은 여러 번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웹소켓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웹소켓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 메시지가 오고 가는 거 등등등 보이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게 다음 주제입니다. 바로 채널이죠. 채널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웹소켓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한 거에요.